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토모카 주립공원의 캠핑장입니다 여기까지 한 7시간 걸려가지고 왔고요 마이애미 쪽 이렇게 쭉 돌아서 플로리다 여행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 여행을 제가 캠핑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캠핑 2박 3일을 할 예정이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저희가 집에서 아침에 출발했는데 오후 4시에요 빨리 텐트랑 타프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화장실 여기 가깝지? 내가 그때 가까운 데로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양배추 초콜릿 카페로 치즈 닭다리 치즈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희 남편의 도움을 다 받아서 타프를 빨리 찼습니다. 약간 비 소식이 조금씩 있거든요. 어?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걸 이쪽에다 했어요. 이쪽이 가운데 하나만 있었어. 이 도움을 다 받았다. 이 도움을 다 받았다. 이 도움을 다 받았다. 이 도움을 다 받았다. 이런 도움을 다 받았다. 그래서 이 도움을 다 받았다. 그리고 이 도움을 다 받았다. 이 도움을 다 받았다. 이렇게 비 Siberia의 고통. 테이블도 하고 앉았고 여기가 지금 테이블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앉아야 돼 여러분 일단 여기 밥을 할 거고요 내일 아침 먹을 거까지 해봐도 되거든요 4개 밥은 여기다 할 겁니다 저희 집 냉장고 비우면서 이거 있길래 그냥 가져왔거든요 맛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소세지 맛이 강해서 이게 지금 물 700cc 거든요 저 요즘 약간 마에 똥손이여가지고 뭐만 하면 막 엎우고 막 그러는데 여보 김치도 좀 넣어야 되나 근데 약간 짤까봐 아 쪼꼬? 아 쪼꼬? 아 쪼꼬? 잠깐만 탄산, 설탕, 통과탈, 참고, 참고, 참고로 맥주를 타고 그러고 맥주를 타고 치켓 소스 스팸 이렇게 꼭 오도방정을 떨다가 제가 오늘은 억지로 만들 척기잖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건져 먹다가 스팸을 넣어도 되고 요런 거 이것다 소세지 여보 입을 쪼욱 벌렸잖아 맛있어 맛있어? 안 짜? 괜찮아? 짠 건 이제는 기본 깔고 가니까 여러분 여기서만 있으니까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플로리다에요 저 일곱시나 운전해서 왔는데 여기 뭐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 맙소사 쪼욱 간장 심심한 모질렐라 하트 비니 포즙 아 ipad 파 라이칼 왕 소금 아 이거다 다른 맛은 이 맛 다른 거 봐봐 이 맛이네 이거 쉬어? 안 쉬어 밥 먹고 씻으러 가면서 이따가 한바퀴 좀 돌아보고 내일은 밖에 나가서 놀 거예요 아침에 샌드위치 먹던 햄인데 이것도 남아서 가져와서 넣어버렸어요 오늘 플로리다 여행 첫날이고요 7시간 운전할만 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한 400마일 됐거든요 너무 편안히 잘 와서 그리고 이렇게 막 캠핑하고 뭐 할 이런 힘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피로가 누적되면 모르겠는데 오늘 첫날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서부여행에 장거리 막 운전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오늘 좀 체크하는 느낌으로 해봤거든요 괜찮았어요 굿굿 구웠습니다 밥 잘 됐다 저 여기 물도 더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스팸파고 남편은 소세지파 근데 여기 세탁기 있던데 이것도 코인으로 안 와? 응 밥이 최고다 밥이 최고다 여러분 저쪽이 안 맞아? 남편은 지금 씻으러 갔고 저는 여기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2인용 매트 엄청 큰 거 자축매트 깔았는데 진짜 딱 맞아요 여기 3인 사이즈 텐트거든요 밖은 시원한데 안은 살짝 덥습니다 밖에 약간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따닥따닥한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따닥따닥한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을 입고 있고요 더워서 선풍기 여러분 비가 엄청 와요 빗소리 들리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 켰잖아요 아 이게 뭐야 자려고 누우니까 비 오는 거 진짜 행복이네 텐트에 비 부딪히는 소리 엄청 오랜만에 듣잖아요 내 트렁크에 우산 있는데 어떻게 꺼내러 가죠? 아 일단 좋아요 남편 밖에 있어요 타프 밑에 아마 남편도 빗소리 들으면서 지금 책 읽고 있는데 좋을 거예요 시원해서 선풍기 꺼버렸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2,000원 한국단장 혼재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타프를 쳐놓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카메라 움직이는 것도 되게 어렵네요. 어제 저녁에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부는데 여기는 그래도 나무가 다 이렇게 엄청 높게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타프나 텐트 이렇게 흔들거리고 펄럭거리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머리 위에서 위잉 바람 부는 그 소리하고 비 후두두두두 엄청 떨어지는 소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매한 자축 매트가 있어서 바닥은 엄청 편하고 다 좋았는데 소리 때문에 남편이 잘 못 잤대요. 제가 아침마다 여보 잘 잤죠? 이거 엄청 중요하게 체크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진짜 약속한 대로 멋있게 불편하고 여기 지금 약간 습도가 높아서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최고죠? 길들여진 건 아니고 잘 참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남았던 밥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누룽지처럼 먹고 스팸하고 소세지 남았던 거하고 김치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여기 카트는 웬 경운기 소리가 여기 카트는 웬 경운기 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맛있으면 장땡 이 아닌가? 홍성 어른은 말하고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고 말해야되나? 일단 들어가 봅시다 오 이쁘다네 방금 사이어드 이거 받아서 갔고 너무 예쁜데? 여기가 저희 집 그 정도 했나? 이렇게 얼음 사왔고 진짜 지극히 평범한 맛 오빠도 얼음 넣어줄까? 아니 난 그냥 먹을래 어제 잘 때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게 제가 아유 잘 때 되니까 이제 비가 내리네 비나 왕창 내려라 이랬거든요 막상 비가 엄청 많이 내리니까 잠을 설치할지 뭐야 푹 잘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해가 엄청 나왔는데 이따 한 시간 뒤에 또 비 온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저희 오늘은 사실 캠핑장에서 나아가서 데이토나 비치랑 막 이렇게 구경할까 이랬는데 둘 다 관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굳이 이러면서 일단은 그냥 여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을 들려고요 아직 시간이 10시 반 밖에 안 됐어요 또 여기는 다 RV 사이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캠핑장은 600와트 기준이잖아요 거의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다 저런 캠핑카들 다 충전시키고 막 발전기 돌리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전기쿡탁 이거 그냥 천와트짜리 요걸로 지금 밥해 먹었었고 커피물도 이걸로 끓이려고요 릴선은 아니고 그냥 연장선 긴 거 요거를 이걸 릴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멀티탭 같은 걸로 해서 써야되나? 아무튼 하나만 되니까 은근 다른 거 전기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이것도 이걸로 끓일게요 안녕 그다음에 커피를 오늘도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네? 여기는 엄청 사이트도 넓고 이 길 자체가 다 예뻐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너무 예뻐 근데 오빠 여기 자전거 대여는 없었잖아 그치 아까? 카약이랑 뭐 포트 이건 있었나봐 다 가지고 왔나봐 다 가지고 왔나봐 오늘 물을 한번 담궈 바다에 생각만 해도 귀찮아 그치? 여러분 여기서 데이토나 비치가 가까운데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거기가 가면 해변으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1주차비가 20달러 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물에 안 들어갈 거고 한 1시간만 있다 오자 이랬는데 뭔가 20달러 내고 들어가면 물놀이 할 준비도 하고 뭘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옷 젖어가지고 수영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근처 비치가서 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볼까 이랬는데 아 고민이 살짝 됩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고 괜찮은데 그냥 몰라 이렇게 막 가자 라는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가봐 일단 이제 10시 53분이니까 좀만 더 고민해볼게요 책을 보고 좀 쉬겠습니다 타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나무에서 엄청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것도 하나 깔았고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재밌어 보여 자전거가 있어야 좋은 캠핑장이네요 여기 여러분 여기 번개 치고 막 그래요 근데 잠깐 비 오다 말겠죠? 12시에 한 1시간 정도 내린다고 그랬나?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비 오는걸 핑계삼아 놉시다 고맙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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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비가 멈출 줄 알았는데 또 와가지고 지금 번개치고 난리예요. 원래 12시에서 1시 사이에 멈춘다고 했는데 지금 12시 50분인데도 안 멈추거든요. 근데 빗소리 듣고 있으면 좀 좋긴 해요. 제가 여기 계획을 한 2주 전 그보다 좀 더 전에 그때는 날씨를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비 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 뭐 별로 없고 도마뱀 있어요. 엄청 귀여워요. 조그만 애들 막 돌아다닌. 비가 멈출 줄 알았는데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multi ACE 볶 khi 보현 아 아 아 아 핑크솔트 한번 뿌려줘요 나는 괜찮아요 이상할 것 같진 않은데 나는 괜찮아? 아니 그냥 샐러드 먹는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샐러드에도 원래 소금이 소금 없잖아 그거 살고 나는데 뭐지? 라이트 리티드인가? 이거 단가지 덮여가지고 단가지 덮여가지고 단가지 덮여가지고 그럼 5시 전까지 우리 거기 마트 갔다 오면 돼 살거면 샐러드 미국 가서 우중 캠핑 해보고 좋네 샐러드 샐러드 별로 안 보일 것 같아 해가지고 기 lumière 샐러드 Definition 샐러드 샐러드 앤딸틸랜틱의 번호로 운영하세요. 아 재밌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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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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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정리하고 갑니다 그냥 실제로 이걸 보니까 입이 떡 벌어져요 물이 참고로 물이 점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물을 입고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이 자극적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